카메라를 올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에 꽂힌 벚꽃을 보러 이곳 석촌 호수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벚꽃 보러 가보실까요? 고고! 뿅! 예쁘게 잘 나오나요? 처음 봤는데 여기 소감 어때요? 올해 벚꽃을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세요 이렇게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와우 우와 하아 약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여자친구 컨셉으로 왜 안 오는 거야 시간이 다 됐는데 내년에는 꼭 남자친구랑 같이 오게 해주세요 아침 일찍 왔는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아침 산책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하아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폐쇄를 하네요 왓! 원래 남들 놀이기구 타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알죠? 하아 아 아쉽다 타고 싶은데 나도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도 팝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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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 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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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속촌 호수에서 벚꽃들을 구경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잘 보셨나요? 오늘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꽃에 가난 모든 정보들은 여기 여기여기로 문의주세요 안녕 안녕